예전에는 허재 형한테 이렇게 뭐라 그런 사람 없었을 텐데. 그렇지? 아 바로 안 튀지. 형!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게 만든다. 저 그런 거. 그럼. 그럼 살짝 볼게. 유재석 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카리스마가 좀 낫지 않을까? 이거 허재 형 거 봐서 무너지잖아 이거 봐봐. 어디가 무너지? 무너지니까. 이게 무너지잖아. 저건 못 쓰겠네. 저건 다리가 잘못된 거지 나무가. 이 형도 진짜 인정 잘 안 하네. 실수 인정 안 하네. 야 이 형도 자기 실수를 잘 인정을 안 하네. 실수 인정 안 하네. 어? 아니 잘못됐잖아. 아니 이 형도 자기 실수를 인정을 잘 안 해. 침대가 뭘. 어?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. 이런 것도 한 번 웃어 이런 거. 그거 허재 형이 만들었어요. 아니요 그거. 저는 물건 상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. 건축 자재니까. 그렇죠. 저거는 저거는. 저는 화가 납니다. 이런 거 진짜 사람이.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. 이거 지금 건축 자재인데 이거. 이게 사람이 지금 몇 개를 만들면 요령이 생겨야 되거든. 어. 요령이 없다. 형. 진짜 이게 노하고 안 쌓이네. 어. 은근히 안 나와. 아 또 꺾고 냈어. 아 진짜 일 너무 못한다 정말. 뭘 때 그리. 이게 반대인 것 같은데. 반대예요 반대. 야 이 형들은 아직도 그거 갖고. 아 참. 아. 지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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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으악. 까. 아. 아.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뒤집고. 아주 힘들 때는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을 가져서 하는 스타일입니다. 이걸 딱 했잖아. 마지막으로 꾹꾹 눌러주면서. 이걸 잘해야 된다, 이 작업을. 마지막. 석준이 형도 진짜 인간 승리거든요. 왜? 한 군데 정착을 못 하고. 그렇지. 내가 데뷔만 세 번 했어? 형, 왜 남의 얘기를 안 해? 어, 잘 나왔다. 예쁘게 잘 나왔다. 야, 무릎 아래 못 쳐. 무릎 아래 못 쳐.